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경쾌한 춤 사이,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매혹적인 밸리댄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진주 소떼쟁이패의 익살스러운 공연에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. 수준급 공연을 선보인 이들은 서울과 경기, 경남 등 전국에서 모인 LH 입주민들입니다. 본사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가 슈퍼스타가 된다는 게 정말 행복했고 뿌듯하고 그동안에 고생한 그 보람이 있습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입주민들의 문화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LH 슈퍼스타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동영사심사를 통과, 9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. 특히 기획단계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입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LH와 입주민이 함께 만든 공연이 2호 타합과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.